사순제 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족의 대전교구 청소년 사목 천안전담 남광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샘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님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용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저 자신의 체험에서도 그렇지만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용서하기가 절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거나 어떻게 생각해도 억울한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죠 머릿속에서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정의로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솟구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베드로 사도는 일곱 번까지는 용서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어떻게든 일곱 번까지는 자신의 의지로 용서해 볼 수 있다고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일곱 번까지라도 일곱 번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까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한정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횟수를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한없는 용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탈렌트나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모든 것을 탕감받습니다 만탈렌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평생을 다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곧 자비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고작 백테나리온 때문입니다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임금은 그를 붙잡아 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임금의 말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그 자비의 힘을 우리 안에 청할 때 비로소 우리도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용서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또한 자비하신 하느님께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 힘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할 결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인 부하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 사목 천안전담 남광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남광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